오늘은 교회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세교회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사람은 두 명이 딱 만나면 교회를 지어요. 그러다 또 싸워서 나눠요. 중국사람들은 두 명이서 모이면 무조건 식당을 싣죠. 일본사람은 두 명이서 만나면 회사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담으세요. 이번 여름에 제가 성경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수론에 이 단어를 가지고 조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망대를 찾아야 돼요. 그냥 찾아마세요. 내 인생을 걸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론에는 주일 월화 이렇게 사흘을 하잖아요. 우리 본회사는 그 안에 태유 집도 해서 전교인도 같이 다합니다. 그래서 태유 집도 해서 노인교의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망대를 딱 지금 여러분 제가 그냥 한 게 쭉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2부 때 조금 간증해 볼게요. 저는 사실 모르고 설교를 쭉 해왔어요.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여기 뭐 정인들이 계시잖아요. 장세기 쭉 나가고 최록이 딱 나갔습니다. 최록이 입장을 안 하는데 십 개명이 나오잖아요. 그게 쭉 나가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막을 만들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딱 떨어지는 그 주간에 이 땅을 샀습니다. 우리 저 삼성 했을 때 상상은 못할 일입니다. 저는 그때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时候 제가 진짜 치징不已 이거는 이거는 다른 건데 아 저 부양요 말씀을 한 번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은요 좋은 강의 설교 막 듣습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강의 설교 막 듣습니다. 그거 나중에 약을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독이 됩니다. 如果大家 乱吃藥 이후 就會成为 독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달아납니다. 왜此 让大家 跟随 류相 한 달 전부터 성막부터 풀어나갔죠. 다음 주간에는 몸입니다. 下一周 하는 교회에 대한 관점을 ich혀보세요. 이제 시작할 겁니다.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건축 하는 것 헌담하는 것 진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했어요. 지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세워야 돼요. 건물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내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여러분이 마음을 담으시라니까 이제 고 시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장롱들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딱 마음을 담으고 기도하시라니까 세 가지를 딱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교회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개인을 교회화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은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걸 다 붙잡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뭐합니까 여러분 가는 현장을 교회화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교회화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인생을 다 그렇다니까요 저는 인생을 다 그렇다니까요 저는 인생을 다 그렇다니까요 저는 인생을 다 그렇다니까요 대화도 그렇고 나아IE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현당 경기 남부적 재앙 막는 게 보금 가진 랩런트 응답 다 받았는데 나머지는 확인해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확인하냐 말씀을 가지고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남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물어뜯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이었없이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문의를 할 때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몸이 교회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사람이 몰라요 어제 내가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차를 앉아 먹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쪽에 부팽 가미는 박용배 목사님이 계시죠 이 형이 앉아가지고 있다가 하품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품을 하는데 하필 그때 불이 안에 목질을 쏜 거예요 나이크 정하여 미풍이 진지로 타嘴巴里 쏴 부는데 기도가 막 그저 적사한 겁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어 취시로 그러니까 불이 쏴 부니까 붓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안 그랩디까 우위를 마시는데 벌침 아니었습니까 우위에 툭 떨어졌는가 봐요 그저 모르고 맛있겠죠 마시다고 따까마더라 마시다고 마시다고 따까마더라 그 따까마디 그 편도암이 나쁘더라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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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일입니다 아 진짜 여러분이 뭐든지 간에 오늘 우리 전자매 기도 안 했습니까 모든 간에 인생 메시지 인생 미션 인정도가 나와요 그거를 이루는 게 뭐냐 개인을 교회시킵니다 그래서 개인 교회가 뭡니까 성막이다 여러분 성막을 한 단어로 말하면 제사장입니다 성막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이 단어로죠 성막을 한 단어로 말하면 성막을 한 단어로 말하면 성막을 한 단어로 말하면 그럼 이게 뭘 말합니까 완전히 보금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보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보금 말씀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간에 보금 말씀 보금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사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건데요 제가 교회를 가만히 봤어요 제가 보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라는 게 없잖아요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교회에 대해 그것도 좋고 교인도 좋고 교인도 좋고 교인도 좋고 교인도 좋고 그럴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좋은 교회라는 것은 목사는 좋은데 교인이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나쁜데 교인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도 좋아해야 되고 교인도 좋아해야 되고 여기가 딱 만나야 돼요 여기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를 보니까 목사는 별로 안 좋은데 교인도 참 좋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보고 말씀을 요한 복음 19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다 보입니다 누구든 괜찮다 그래서 종교가 되는 순간에 이 성막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다 살아야 됩니다 나하고 무슨 갈등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거 비군란 사람입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야겠다 여러분 그리스에 반석 위에 선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목회들을 도왔다 이거는요 여러분 인생이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그래서 딱 여러분 첫 번째 개인을 교회하는데 성막 해막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중직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섬 성취입니다 복음 말씀 성취의 말씀 여러분은 말섬 떨리죠 그럼 이 말섬 어떻게 성취의 것인가 그만 생각하라니까요 이게 세 가지 또리입니다 이 말씀이 말섬되도록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직자는就是让这个 화유成就 또래를 만들어라 왜此要建造, 틴 련 또래서 뭐합니까 이 말씀이 말섬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로 생명, 능력 붙잡으면 허감 근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건립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여러분 절대 흔들지 마세요 개인을 교회화시켰다 그러면서 장막입니다 이 엄청난 성취의 말씀이 성도 개인에게 계속 돌아가줘야 돼요 병신도들한테요 이게 뭡니까 응답 말씀입니다 응답 말씀입니다 기도죠 성도 개인 성취가 응답 오는 겁니다 그 때 보세요 굉장한 치유가 응답 그리고指定的是 영윈的话 비친구의 지지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막 치유가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자녀, 부모, 부부 그 다음에 가족 싹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굉장하죠 이거 보고 개인 교회래요 여러분 개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제 인생망대가 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요거 가지고 현장 가는 겁니다 현장을 교회화시키죠 제가 자꾸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마크 롱은 완전히 현장입니다 마크 롱은 완전히 현장입니다 하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는 다락방을 못 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올도 못 봤다 바올로도 못 봤다 그러면 은밀히 말하면 바올이 못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올한테 다락방을 안 보여준 거죠 그런데 바올은 전도를 제일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쩌면 딱 보고 나면 거기에 딱 못 기쁩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의 고난 십자가 부활을 바올은 못 봤잖아요 사실상 바올은 바올이 못 봤고 예수 그리스의 고난 십자가 부활을 바올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사도 크니까 사도끈까지 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올을 완전히 이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로마 일보면 사도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이유 좀 막혀주나 봐보세요 그런데 지从 안티아 도 마치둔 그 다음에는 빌립보 그 다음 이제 테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뭐 이런 에베소 이런 데 보면 사도끈 논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 필립비 또 테살로니가 이곳에 이곳에 또는 이런 데서 러니가 이런 데서 러니가 왜냐하면 바올이 개최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바올이 개최했거든요 현장에 불신이 많았단 말이죠 그곳에는 그곳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교회가 딱 다락방으로 가야 됩니다 만남이죠 팀사역 그 다음에 미션홈 이게 현장입니다 전문교회 지휘교회 여러분 여러분 어려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섯 가지가 자유 좌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는 자유 좌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휘교를 파고 들어가도 다락방에 당돼요 만나도 다락방에 나오고 쉽게 그런 말하면 이게 뭡니까? 몸이다 다락방의 몸이래요 여러분이 다락방이 안 되는 것은 내 몸이 지금 죽었다는 겁니다 팀사역은 뭡니까? 모든 모임입니다 그러면서 미션홈은 모든 현장입니다 전문교회는 모든 예배당이죠 그 다음에 지휘교회는 뭡니까? 천국까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다락방은 뿐입니다 눈이 안 보이잖아요 로우인 로우인 다락방을 쭉 나갔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다락방을 한 열 개 정도 뛰니까 하나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 그것 때문에 아홉 개가 그냥 묻혀가요 다락방에 해보세요 이렇게 다 열리면 안 나옵니다 하나가 노을도 말 통해요 그게 아홉 개를 전부 다 카바에 나간다 이게 뿌리라 그러면 뿌리가 반드시 뭐가 놉니까? 새송이 다 열납니다 수송이 딱 나오죠 그럼 이게 자랍니다 나무가 됩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가지가 됩니다 그게 열매가 맺힙니다 나리会 재주거즈 이걸 보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 다섯 개를 자유자적 돌립니다 전도구 이렇게 보세요 참 기가차죠 저는 솔직히 하나 앞에 어찌나 이런 목표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를 알잖아요 저는 솔직히 깜도 안 대요 그쵸 내가 이런 목표를 할까 그러나 깜짝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하겠습니까? 양육국입니다 이게 지금 작은 겁니까? 내가 왜 이 교육자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새가족구 이랬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반 딱 생겼다가요 이게 응답이 싹 오면서 양육국에 기초 반이 생겼습니다 양육국에 기초 반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좋은 유구에 나오니까 수료 반이 생겼습니다 넓게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미션한테 줬죠 이제 소년부 남녀 중등부 남녀 고등부 남녀 대학부 남녀 청년부 청년부 남녀 남전도 남녀 여전도 남녀 안수협사 남녀 근사 남녀 장로 남녀 응답을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본격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국도 지금 다섯 반이 나왔죠 11개 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섯 테마입니다 기도 반 전도 반 말슨 반 화유 반 그 다음에 제자 반 사역자 반 시공자 반 다섯 개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틀란타 갔어요 애틀란타 가가지고 장롱과 같이 갔잖아요 지사랑 모사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탈약방을 쭉 설명을 4월 동안에 그러니까 지사랑 모사님 나랑 같이 공부했거든요 지사랑 모사님은 동삼동에서 유 목사님과 같이 어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유광수 목사님이랑 초창기부터 어린 사역을 했는데 왜 내가 이걸 몰랐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유 목사님과 같이 초창기부터 지역에서 안 받는 느끼게 안 믿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메시지 듣고 현장에서 임상을 좀 했습니다 목사님에 물어보고 또 지도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장모님들이 들으실 때 이게 여러분의 사업이 되면 됩니다 랩런트들 이게 여러분의 학업이 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직분이 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래서 내가 태유치 유초 중고 대청 기성 어린이집 아동센터 인지학교 인턴십학교 인생 우리 노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쭉 하면서 응답 오는 대로 우리가 정시키나 하는 거죠 대학생들 알아듣겠어요 아 참나 군대 가면 이제 운전병이 있지 않습니까 장군을 모시고 운전병이 운전할 때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 서먹 서먹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운전병이 얼마나 긴장됩니까 장군이 또 탔어요 장군이 또 탔어요 옆에 타거든요 그럼 장군이 또 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은가 그러니까 운전병이 맞은가 그 운전병이 맞은가 막 고민한 겁니다 맞은가 그래서 한참 가다가 운전병이 제트 장군이 기가 차거든 장군이 왕래인가 그러니까 운전병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말기를 잘 알아들으라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 되면 돼요 저는 교육자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리 끌고 갑니다 이미 지금 우리 교육자 가운데서 이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육인 가운데서 이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놓고 기도를 계속 보인다니까요 지수 다가오쥬는看到 사이였고 제가 이번에 썸머스쿨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생 잘 들으세요 청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부 예배 다가오쥬는게 다 안치라니까요 설스 빠져노게 하지 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졸업하죠 졸업해가지고 대학 간다 직장 드간한 순간부터 일부 찬양대 끝나고 나면 태우치 교사 유소년 교사 중고 교사 대청의 찬양대 다친의 찬양대 이렇게 집어넣으라니까요 저 부단히 뱉는게 사이였고 집어넣고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래서 집어넣고 이걸 가르치는게 아닙니까요 집어넣고 이걸 가르치는게 아닙니까요 집어넣고 이걸 가르치는게 아닙니까요 우리를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나는 알고 했습니까 우리도 모르겠잖아요 하다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어넣고 하라니까요 집어넣고 데리고 다라밤 들어가요 구역도 해주고 마크 롤 아직까지 깜도 안 되는데 저거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깜이 돼서 했습니까 하다보이 된 거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사역하는 거 그 다음에 선교국으로 시공주 선교 그래서 우리 지금 대청이 단기 선교 그 다음에 해외 막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우리나라 큰일한 사람이 전부 기독교 들었습니다 아닉테시가 유학파입니다 아닉테시 지었습니다 이승몬이 한번 불러봐요 그 때 아닉테시가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천국이 그럼 이승몬이 애옥과를 해라 누리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마가다라빵 이게 안디옥게 마게돈 마게돈 우리 시간별 이 시간별 우리 시간별 우리 시간별 우리 시간별 우리 시간별 우리 시간별 여기에 내가 사활을 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아 시대라 로마 시대 로마 시대 지금 여러분 중에서 이미 로마 가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새로운 분들을 이모사에게 빨리 불을 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럼 새로운 사람은 좀 여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거에요 이래가지고 요걸 보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걸 계속 하고 계시면 이게 보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시스템하자는 거에요 그게 망대라 첫번째가 지역 망대를 세웁니다 지역에다가 전도 망대를 세웁니다 그게 지역교회입니다 그게 뭡니까 대천교회입니다 요걸 하려고 제일 먼저 한 게 집중입니다 집중 훈련 집중 학교 집중 캠프 지금 우리 대성이요 41개가 한 군데 나왔습니다 이 시트에 41개 나왔다니까요 참 잘하는 거에요 계속 열어요 몇 개까지요 60개를요 60개 여러분이 60개를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한 450개 지금 지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지역을 살려는 거에요 여덟 권역 여덟 교구 여덟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역 망대를 세웁니다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지역의 지향이 딱 무너진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 망대를 다시 한번 세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각 나라가 교회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기 전에 한국어 영어 중어 이를 이걸 하자는 거에요 여러분이 기능이 너무들어 자꾸 헌신하세요 이래가지고 뭐냐면 완전히 여러분의 영산업인 조직을요 대학생들 조금 괜찮으면 사업을 해요 대학생 만약에 저거 생일 사업을 해요 알겠죠 전문성 분명하다 이왕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나이 40 넘으면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요 시작하라니까 겁먹지 말고 은약이 분명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산업인 이거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한 나라를 살릴 만큼 딱 기도를 시작하세요 세계 망댑니다 세 번째로 보세요 우리 후대 교회죠 후대 망댑니다 우리 아이들이 딱 제대로 이거 하도록 준비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금 가진 보금 엘리트 보금 성공자 보금 대통령 보금 노벨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노는가 안 노는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어느날 우리 랩댑트들이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금톨 시대를 개치 5 6日 시대 여러분이 하고 안 있습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문 기능을 가지고 하나씩 헌신하면 돼요 우리 지금 서무스 고란합니까 지금 거기에 우리 지금 영어 수학 국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이 시작해가지고 영어로 자꾸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요거를 세팅을 해놓고 집중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 요거를 세팅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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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들어가면 건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향을 내시는 거예요 그는 이루고 조급하지 말아라 이거 때문에 한시대 살릴 시설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본격할 거니까 마음을 담으세요 조금 여러분 기도를 집중하시라 이거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인생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지금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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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담고 하세요 여러분이 조그만 것도 여러분이 인생을 담고 하시라 우리 대청인 영적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이 힘을 계속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청시대 영사람의 시대 대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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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름드 시대 망대세우는 응답이 깨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